기업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BSI 지수가 2년여 만에 9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 8월 전망치가 86.9로 나타났습니다. BSI가 90 아래로 내려온 건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던 2020년 10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. 전국경제는 최근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극도로 불투명해져 투자와 고용이 악화될 위험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.